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영구적 회복불능 판정도 나왔다. 2. 일 최대기업 파산 숙대밭. 3. 쓰레기 더미에서 600조 금싸락이 나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하반기로 들어선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무역규모 역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중국 경제는 출구 전략을 찾기 전에 무너져 내릴 것이란 위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외교당국은 주변국인 한국을 향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하자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며 한국을 얕잡아보던 중국이 이제 와서 한국에 대한 자존심을 굽히고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와 중국 경제의 미래가 왜 연구적인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서 전세계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풍부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지난 16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 연말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원인과 최근 들어 무역 흑자를 기록한 원인 모두 중국 때문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마저도 경제협력국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 아니고서야 중국과의 무역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정책이며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우리나라 역시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면서 한국의 무역 흑자국 1위인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던 중국이 현재는 최대 적자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와 손잡고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더 커질 것이란 언포를 놓았지만 이런 경고는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20년 급성장한 중국의 성장 동력은 세계 경제 규모 1위인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흑자를 벌어들였기에 가능했는데 최근 미중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2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미국의 최대 수입국 타이틀을 다른 국가들에게 내주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막대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중국은 자신의 최대 무역 고객이던 미국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으며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미국인 만큼 중국이 배제되면서 얻게 되는 반사 이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상무국의 무역 통계 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한화 21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나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대미 무역 수출 규모 3위를 기록해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순위를 내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추러든 만큼 기존 2위 3위였던 멕시코와 캐나다의 순위가 올랐지만 중국의 무역 물량을 가져간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라며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던 제품들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의 중국산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수출 실적 또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경제의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2%가 감소했고 수입 역시 7% 감소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회복세에 들어선과 비교하면 중국의 경기 추락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3억 명의 인구수를 기반으로 한 막대한 내수시장으로 경제를 자급자족 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중국이지만 2023년 상반기 내수시장마저 수출 감소폭보다 규모가 큰 13% 수준의 감소폭이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실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억 명의 중국 청년들이 시진핑 주석이 경제 엔진을 꺼버렸다며 중국 국가지도층에게 반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 당국은 온라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국 비판적인 메시지를 더욱 더 강력하게 검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산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여 중국을 세계 경제 2위 규모로 올려놓은 미국이 드디어 중국을 손절하는 액션을 보이자 유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의 반중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도 중국 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독일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최후의 동첩을 날렸습니다.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내각회의 에서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업들은 더욱 더 많은 재정적 위험성을 스스로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국 기업들에게 사실상 중국에서 손을 떼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많은 독일 업체들이 반발하자 독일 외무부 측에선 수년 전부터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중국 시장 확대를 주장한 독일 기업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80%로 가장 높았던 독일이 가장 큰 에너지 대란을 겪였던 교우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러시아에게 겪였던 실수를 중국에게 두 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를 탐내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행동에 어떤 대응도 못할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 댕동당한 서방세계는 이제 중국과 연결되어 있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으면서 중국이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경제적 군사적 옵션을 비롯해 모든 수단으로 중국을 저지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중국 지도층에선 수년 전부터 이어진 서방세계의 탈중국 언포가 실제로 이루어질 리 없다면서 무시로 일관했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중국 당국의 반기업적인 규제와 자국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가 반복되자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아무리 중국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시장 규모 2위인 중국보다 1위인 미국의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탈중국에 나서며 그 밑에 2차에서 3차 하청업체들까지 줄줄이 탈중국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갈등부터 제로 코로나까지 중국에게 순환을 겪어온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누구보다 빠르게 탈중국에 성공하여 동남아시아 등지에 새로운 둥지를 들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은 한국이 없더라도 자신은 곧 세계 1위가 된다며 자신만 안 했지만 최근 중국을 향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와서 한국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중국 칭따오에서 열린 한중일 3자 포럼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과 유럽의 서방국가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다. 아무리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고 날렵한 코를 만들어도 한국 중국 일본은 결코 서방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왕이 부장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함께 협력하여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새롭게 구상한다면 서방의 제재와 횡포에 맞서서 무너지지 않는 아시아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반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사드 당시만 해도 중국에선 한국을 속국 취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일삼았고 아직도 이런 한할령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제 서방국가들에게 중국 자신들이 포위당하니 아시아 국가들끼리 뭉쳐야 한다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콧대 높던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협력을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에게 숙이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더 어렵고 회복불능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던 반도체 관련 기술과 생산이 올수돔 되었고 스스로 경쟁 대상이라 판단하던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은 갈수록 발전해 중국과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대로 시간이 지난다면 중국은 자신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한국의 제2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와 중간재를 수입해 해외에 완제품을 수출해왔다는 것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반도체 수준으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을 자체 생산할 수 없으며 핵심 부품을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런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자 반도체 굵기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중국은 결국 자체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기보단 해외 기술력에 종속될 것입니다. 콧대 높던 중국이 자신보다 낮게 보단 한국에게 첨단과학 기술력이 종속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며 그렇기에 한국에게 경제적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은 13억 인구 대국이지만 첨단 산업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 삼성과 LG를 따라잡기 위해 일본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JOLED가 결국 파산을 신청해 일본 내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BOE에서도 역대급 소식이 들려 한국의 초대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JOLED는 지난 27일 도쿄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 총액이 3,300억 원 정토로 커졌고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장 두 곳을 폐쇄하고 제조 부문 등에서 일하는 280명을 해고했으며 기술과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모 회사 재팬디스플레이, JDI 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이 부문에는 악 100명 정토가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가 한국에게 완전히 밀린 배경에는 기술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만 해도 패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한국 기업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죠. 높은 생산비용 문제 또한 극복하지 못해 2014년 OLED 사업에서 대부분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사업을 통합해 J-OLED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을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토한 민관펀트인 산업혁신기구가 75%, 소니, 히타치, 토시바의 중소형 LCD 사업부를 통합해 만들어진 재팬디스플레이, JDI, 45%를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절반씩 말았던 상황입니다. 민관펀드는 일본 정부가 3천억엔, 95%, 민간기업 26개 사가 140억엔의 자금을 댔기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런 방식의 기업을 히노마루, 일장기, 연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에는 기존 재팬디스플레이, JDI 공장을 개조해 잉크젯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5LED 공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과 OLED 분야를 집중 타격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OLED 생산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버텨냈고, J-OLED는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연명해왔습니다.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중소형 OLED는 ULEU, EVU, 삼성 디스플레이가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을 파고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서 2021년본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물량률이 높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론들은 시장 타깃 또한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습니다. J-OLED는 대형 패널 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차량용, 게임 모니터용 패널에서의 개척에 힘썼지만 시장 크기가 한정적이라 한국을 확실히 넘어서는 기술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에서 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만 생산했는데 낮은 수율로 양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일본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와 4년간 진행한 자동차용 10인치 OLED 개발 또한 2021년 실패로 끝났습니다. 통상 OLED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는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 위에 입히는 증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J-OLED는 소자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했죠. 고난토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착 방식 대비 20에서 30%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판에 균일하게 입히는데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J-OLED는 수유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자금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증착 방식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J-OLED는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버텼습니다. 2018년 덴소와 토요타, 스미토모로부터 4,600억 원을 조달했고 2020년에는 중국 TCL의 지분 10%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OLED 협공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실제로 TCL과의 협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미국과 독일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OLED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0을 포함해 스마트폰 42종을 지목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삼성 측도 J-OLED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J-OLED가 특허를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바라친 것입니다. 결국 J-OLED는 물러섰고 1년 만에 합의를 하며 종직부를 찍었죠. 그럼에도 J-OLED는 최후의 카트로 TCL과 잉크젯 기반 65인치 대형 OLED 패널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실패로 끝난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를 높이지 못하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저비용 2점을 살릴 수 없다며 소량 주문은 물론이고 납품 주기도 맞출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 3월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상반기부터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걸국 이번 결정에 따라 패널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철수하게 됐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J-OLED 파산에 매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재생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길 바란다 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파산을 걸정하자 주민들과 직원들은 불안과 당황을 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젯밤 뉴스로 알았다. 미투 크게 통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OLED는 일본 노미시와 지바현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조금 두 종류를 지급받았지만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어 반환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고용 확대 관련 보조금 약 5억 엔과 산업 촉진 보조금 약 9억 엔 등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JDI를 포함해 일본 디스플레이는 이제 안되겠네요. 비용도 비싸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되어 한국 기업에게 가격이나 개발해서 이미 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반응입니다.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세계에 있다는 트렌드를 언급을 쫓지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가 일부 기술을 흡수하긴 하지만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 역시 8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실 기업을 흡수해 동반 몰락 가능성이 접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업체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에게 밀리면서 OLED위 평가를 명맥히 내리고 끊기게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에 역전당하며 경쟁력을 잃은 과정이 반도체 산업의 궤적과도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히노마루 연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1999년 NEC와 히타치의 메모리 사업 부문이 통합돼 만든 엘피다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바랐지만 반도체 치킨게임에서 밀려 적자의 허덕이다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일본 반도체 산업은 현재 10% 수준으로 포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합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토로 만들어진 라피더스는 최근 50조원을 투자해 호카이도 치토세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이 나노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라인을 만들고 27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의 대표적 기업 8곳이 뭉쳐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700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같은 파산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들은 한국을 찾아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니 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패널을 받기 위해 LG 디스플레이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파전을 치르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형 OLED 시장 접유물은 삼성이 56%로 2위, 보 12%로 2위, LG 디스플레이 11%로 3위를 했습니다. 9인치 이하 중소형 OLED 출하량은 7억 6천만대로 삼성이 4억 3천만대 정도를 출하한 상황입니다. BOE는 기술력이 낮은 저온다결정 실리콘, LTPS을 애플과 자국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하면서 접유율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저전력 제품인 저온다결정 산화물, LTPO 기술로 프리미엄금 스마트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LTPO 방식이 LTPS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5에 납품이 예정됐던 중국 BOE 패널이 최근 20문제로 초토 물량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는 하위 라인업에도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BOE가 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라인업에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이내믹 아일랜드란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상단의 구멍을 뚫어 카메라 모듈 렌즈와 페이스 아이디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올해는 하위 라인업까지 확대해 4종으로 늘리려 하지만 BOE는 패널의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신제품용이 아니라 수리용으로 나갈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은 BOE 초도 물량을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이른 5월 중순부터 OLED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 BOE는 내년 출시될 아이패드 패널 공급에서도 제외됐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2파전 구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E는 수홀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이폰 13용 OLED 패널 스물을 높이기 위해 애플의 승인 없이 설계를 바꾼 것이 적발돼 공급사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BOE는 삼성 인력을 배합기 위해 베트남 박린의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패널 반제품의 모듈 공정을 진행하면 디스플레이 모듈이 완성됩니다. 그곳에는 삼성 모듈 공장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공장 또한 인근 하이평에 있습니다. BOE가 인력을 확보하려면 삼성전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 하고 있어 인력 유출은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일본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길 바랍니다. 미래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 중국이 히토류를 앞세워 다른 국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최근 대한민국이 이를 타개할 방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600조를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군사적으로 한국과 협력 중인 폴란드가 이번에도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시작된 일어라고 합니다. 미국 완성자 업체이자 전통의 강자 포드가 최근 주요 리튬 공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에 따르면 포드는 세계 대표 리튬 핫사인 앨범 알과 10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칠레 SQM 과도 배터리 등급의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을 핵심으로 한 전략적 합의를 체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생 회사인 미국 에너지 소스 미네랄스와 컴퍼스 마네랄스 캐나다 네마스카리튬의 시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 중 네마스카리튬은 11년간 연 최대 1만 3천 톤을 포드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통 신규 업체와 계약을 게리고 큰 업체와 계약을 맺는 포드의 이전 행보와는 다른 모습에 관계자들은 물론 업계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만큼 리튬을 비롯한 히토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죠.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스웨덴 국영 광물기업 LKAB는 스웨덴 최북단 키루나에서 화토류 광맥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광맥 확보에 대대적인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회토류를 의존하던 스웨덴은 심지어 이번 발글을 통해 히토류 독립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내카도 했죠. 그런데 대체 왜 서방 국가에서 화토류 확보에 열을 내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히토류가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의가 때문입니다. 차세대 운반 수단으로 전기차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양이 생산 및 소비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전기차에 사용될 히토류, 특히 라튬은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소비량의 18배, 2050년까지 60배나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이 더 다급한 이유는 바로 친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을 없애고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폭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놓여되는 대로 리튬을 포함한 히토류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아예 리튬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리튬을 공급받겠다고 하며 재료 확보에 전세계 전기차 업체가 달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설사 중국이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배터리에 들어갈 광물을 캐는 것보다 암이 사용된 배터리에 들어간 광물을 화수, 재활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싸기 때문에 성립한 사업이죠.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많은 국가에서 폐배터리 확보 및 재활용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재활용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024년 7천억 원, 2025년에는 3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50년에는 무려 600조원이 되는 시장으로, 재활용만 잘하면 광산 개발에 돈을 투자할 필요 없이 순도 높은 자연을 싸게 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한국 기업들도 뛰어드는 어사업에 눈독 들이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중국도 폐배터리 사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죠. 현재 회토류는 중국이 독점이라고 할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국제에너지구 IAEA 분석을 민용하면 중국이 전세계 히토류 채굴의 60%와 가공의 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상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 중국 의존을 탈피하고자 개발 및 기술 투자에 나섰지만 시관이라는 변수가 존재했죠. 중국만큼 히토류 생산 및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가나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히토류 개발에 따라오는 환경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무기로 삼아 국제사회를 협박,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사업은 중국 입장에서 눈의 가시라 할 수 있죠. 기존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발하다면 중국 화토류 패권이 약해질 것은 뻔한 상황에 중국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어 점유율 확보해 나셨습니다. 폐배터리 활용에 있어서도 중국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면 다른 국가들은 꼼짝없이 중국에 복종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 기업인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은 리튬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광둥성 포산의 최대 238억 위안, 하나로 4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 신재료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죠. 글로벌 10위에 드는 구호센, 구학수환, 역시 연 용량을 치리할 수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건설에 나섰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금액 기준 11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폐배터리 재활용이 노동집략형 산업이라는 점 역시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인구를 동원해 많은 수위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가공한다면, 중국은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분명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중국은 이에 더해 유럽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는데요. 강경한 입장인 미국과 달리 중국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를 상대로 폐배터리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눈여겨본 곳은 바로 폴란드였죠.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는 전기차 산업의 핵심 국가입니다.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볼 만큼 국가 핵심 사업이 전기차 배터라 사업입니다. 유럽의 상당수 전기차 제조사들은 폴란드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죠. 폴란드는 유럽 주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폐전기차 배터리를 대규모 산업용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가 전무하다 싶어한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 설비로는 소규모의 배터리 폐기물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향후 폴란드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전기차 폐배터리가 산업용 규모로 재활용되어야 하며, 폐배터리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산업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폐배터리 활용에 있어 기술력이 부족한데요. 이 점을 중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도 폐배터리 처리에 있어 노하우를 가진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로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폐배터리 산업에 있어 폴란드는 중국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손을 잡은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에 폴란드가 손을 먼저 내밀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폴란드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부 주도와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 재활용 기업은 엘리멘탈 스트레티징 메탈, ESM, 과 레어메탈, 레어메탈스인데요. ESM이 경우 유럽 공동중요 프로젝트 IPCEI에 참여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연구를 위해 3억 3천2백만 지워티를 지원받았고, 레어메탈 역시 폴란드 바우부지흐 경제특구에 지원을 받아 라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문제는 폴란드 재활용 사업은 초기 단계로 실제 물건에 사용될 만한 배터리 금속을 추출하는 것은 지금보다 먼 시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폴배터리 재사용에 있어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실제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의 광을 추출해도 앞서 있습니다. 세계 1위 아연 재련업체인 고려아연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에 폴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폴배터리를 파분쇄한 블랙매스를 활용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양산 작업에 진행 중이라고 하죠. 2차전지 양극화물질 LNF 역시 미국 업체와 손을 잡고, 북미 JV를 설립하며 해외 진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업체인데요. 폴란드의 2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PLSC를 중공했습니다. 중간 가공품 블랙매스를 생성하고, 이를 추출하는 포스코 HY 클립메탈화사를 설립한 것이죠. 폴란드를 중심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공장 중공식에는 유병옥 포스코 홀딩스 친환경미래 소재팀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야누스 지아르스키 군수, 파베우 피렉 시장과 LG 에너지 솔루션, GS 에너지, 성일하이텍 등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죠. 유병옥 포스코 홀딩스 친환경미래 소재팀장은 라사이클링 사업은 친환경 배터리 선순환 경제의 중심 추기자 포스코 그룹이 추진하는 2차전자 소재 사업의 핵심 어라며,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동시에 2차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폴란드를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국을 대신해 안정적으로 폐배터리 활용의 성과를 보이는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 확실한 지원을 한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한국과 손을 잡고 사업을 벌인 폴란드는 한국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무기 요청에도 빠른 시간 내에 납기를 마친 것에 대통령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까지 감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한국인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관 덕분에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주요 파트너인 폴란드와 한국은 쾌조의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한국은 바르샤바에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는 폴란드로,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협력 국가를 찾던 중 한국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 것입니다. 미래 사업에서 주도권을 찾기 위한 전쟁. 이 가운데 한국이 폴란드와 손을 잡고 주도권을 확실하 쟁취하길 바라며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히토류 독립을 태한민국아 이루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